자 오늘 그 좋은 상품도 하나 소개시켜 주려고 왔습니다 밥 먹으러 갔는데 어떤 초딩이 막 돌리고 있길래 엄청 재밌어 보여서 나 사왔거든 그냥 이렇게 들고 이렇게 돌리고 그냥 들고 있는 게 끝이야 뭐 트릭을 보일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돌리면서 그냥 보는 거야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된다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하면서도 돌리고 있으니까 놀아볼까 오오호의 개어시 냠냠 아 나 이거 어제 산건데 아이고 어제 산건데 이거 씹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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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방법은 네 모델명이 C27FG70 요거 쓰고 있는데 네 패널이 깨졌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액정 패널 기체 비용이 좀 많이 비싸네요 부품감만 고객님 네 23만 3000원이세요 부품감만이요? 그러면 그 수리비까지 합치면 네 대략적으로 한 27만원 내외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출장비까지 하게 되면 한 28만원 내외 정도 나올 수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מנ용 아이 이거 마함 만정단다 이거 아 이거 재밌다 這 잼 있다 더 쎄게 논다 논다 계속 들고 있어 십발 이거 꿈인가봐 계속 들고 있어 어 계속 돌아가네 이거 안 멈춰 안 멈춰 허허회 tweesh 으허 tyl 흐흐흨 흐흑흐흨 저어어 moyen 계속 돌아가 워어 으흐우´ 인생에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살려야지 방법이 없어요 아 저게 돌아 우후